마지막 까지 258번 KAKMAS ACADEME 하성규 와 chyba 99번 EMPRSE-T줌의 이상현 260번 KAKBODY BEETD needs 황상인 450번 KAKMAS 이재홍 154번 남산 네퍼츠 조동길 선수입니다. 이상 다섯 개개 선수가 마지막 80에서 병면을 가십니다. 자 선수들 갑니다. 브론 더블과이스의 포스 자 아프라우드리스 브론 포스 네고 싶다 바로 자 사이드 체스트 포스 15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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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유 근육이 큼직큼직하니까 예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. 자 백더블 바이셉 포스 15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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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자 백더 스프레드 갈까요? 포스 바로 자 자 사이드 트ricep 15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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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8번! 159번!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자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캐나클레스 대로 경험 잘 맞고요. 선수는 표혈식 잘 싸웠습니다. 경례! 네? 잘하셨어요. 네. 어... 네.